안녕하세요. 기상청 내일 날씨 예보 분석관 이피루입니다. 바다 안개가 유입되는 서해안과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는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동풍기류가 유입되는 강원 영동은 내일 오전, 기압골의 영향을 받는 제주도는 내일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비 오는 지역은 밤에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남부지방은 오전부터,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제주도는 종일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내려가겠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높겠는데요. 아침기온은 서울 6도, 대전 9도, 광주 11도, 부산 12도로 평년보다 5에서 10도가량 높겠고 낮기온은 서울 15도, 대전과 대구 16도, 부산 19도로 평년보다 3에서 8도가량 높겠습니다. 이어서 내일 날씨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압계를 살펴보면 남고북저의 기압배치를 만들었던 남쪽의 고기압과 북쪽의 저기압은 각각 일본 동쪽의 태평양과 오오츠크에까지 멀어지고 있는데요. 내일 우리나라는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고 제주도는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발달하며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안개 전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서해상에는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길게 바다안개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바다안개가 서해안으로 유입되면서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서해안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기온이 내려가며 수증기가 응결하는 내륙지역에서도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는데요. 내륙의 강가와 호숫가 등 수변지역과 기온이 더 내려가는 골짜기 주변에서는 이보다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운전 중 안개가 끼면 감속 운행하시고 앞차와의 거리도 충분히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강원 영동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예상되는데요. 우선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으로부터 동풍이 유입되는 강원 영동은 동풍이 태백산맥에 가로막혀 상승하면서 비구름이 발달하겠습니다. 또한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기압골이 발달하며 점차 우리나라로 다가오겠는데요. 내일 제주도부터 기압골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겠습니다. 강수 지역과 시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강원 영동은 내일 오전부터 비가 시작되겠고 오후에는 제주도에도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밤부터는 동풍이 점차 강해지며 경북 동해안에도 비가 오겠고 기압골에 동반된 비구름대가 북상하여 전남권에도 밤부터 비가 오겠는데요. 비는 계속 확대되어 모레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영동 5에서 10mm 전남권과 제주도,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는 5mm 내외가 예상되는데요. 다만 모레부터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면서 강하고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일 오전부터 오후 사이 전남 해안에는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국 북동지방에 고기압이 위치하여 북동풍이 유입되는 가운데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기압골이 다가오며 해상 상황도 악화되겠는데요. 서해 중부 바깥먼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표되었고 밤사이 서해 남부 바깥먼바다에도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또한 내일 오후에는 동해 중부해상, 내일 밤에는 동해 남부 북쪽 해상에도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고 이들 해역은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최대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상의 바다 안개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 내일부터 동해안에는 너울이 유입되기 시작하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대부분 해상에 풍랑이 더욱 거세지겠고 동해안의 너울도 강하게 유입되겠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내일 날씨였습니다.